1. 안녕하십니까. 권유리 씨, 유재석 씨. 살고 싶다면 수당란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버티세요. 저장 나야?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? 아, 실례지만이야. 왔네, 왔네, 저거 왔어. 형, 나 진짜 끝까지 가고 싶어요. 덱스야! 저 죽고 사는 게임이 안 되는 게 어딨어? 아니, 힘이 엄청 세? 너무 멋있다, 정말. 보지 마! 동현이 형 덱스하고 보니까 성공 만만해. 다 유재석이야. 진짜 같아. 이게 다 종이야, 종이. 잠깐만, 이렇게 4시간 못 버티게 했는데. 통화 봐! 덱스야, 통화해줘! 나 더러워서 못 하겠다, 나. 다 덱스만 하네. 처음 봐요, 이런 거. 진짜 미쳤다. 이 바보. 너 UFC는 어떻게 나온 거야? 이거 거의 씹었잖아, 지금. 유린아, 내가 지켜! 아니야! 이렇게 하면 나 막잖아! 덱스야, 너 이런 거 안 해봐야지. 무서워, 무서워. 근데 무섭지? 아니, 촛불 불이 왜 켜지냐고 변기 열었는데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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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